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세금하고 다름없이 사실상 강제징수하는 KBS 수신료에 대해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칼을 빼들고 시정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실에서는 도입 후 30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료의 통합 진수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을 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서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고 언론 길들이기라는 프레임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에다가 항의 서한을 전달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달한 이 항의 서한을 받고 너무 당황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오늘 민주당은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하고 국회의 과방위 소속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 정권의 행태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물을 포기하고 친윤방송을 하라며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 특히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이 고민정인데 고민정은 언론 탄압이고 언론 장악이라는 말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어색하지가 않다면서 비판을 쏟아내며 항의 서한이 담긴 봉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들로부터 항의 서한을 전달받고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항의 서한을 확인해 본 결과 봉투 안에 A4용지 두 장이 들어있었는데 아무런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백지가 두 장만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참모는 이 백지가 실수인지 아니면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고 이와 관련해서 언론 측에서는 백지 서한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 서한을 직접 작성하지 않아서 봉투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백지와는 상관없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용이 충분히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무튼 백지 서한을 전달한 게 의도적인지 아니면 삽질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받는 입장에서 전혀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실패했다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태어나서 백지 수표는 들어봤어도 백지의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것은 진짜로 처음 봅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의 일처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또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모 사건이라든가 오스트리아 사건이라든가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할 때 허술한 법안의 내용이라든가 3M 사건이라든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엉터리로 일처리를 하고 삽질을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정권에 언론 탄압에 항의를 하겠다면서 항의 서한을 그것도 대통령실에 보내는데 백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인 것도 챙기지 않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으며 이번에 항의 방문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 측에서 실수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면 어떤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일처리를 하니까 본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언론 탄압인데 뭐네 하는 얘기에 힘이 안 실리고 시화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번 해프닝에 대해서 개딜로 추정이 되는 한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백지 시위라는 것은 언론 탄압에 저항하는 상징적인 방식이다. 백지는 검열할 수 없기 때문에 백지를 전달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실드를 치고 있는데 이거는 꿈보다 해명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태까지 고민정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해왔었던 삽지를 보면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도 민주당이 민주당 했구나 또 병신짓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속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백지를 전달한 것은 민주당의 실수로 확인이 되었으며 실무진이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전달했다라는 입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편 민주당에서 이번에 삽질한 것과는 별개로 KBS 수신료 분리 찬성 여론이 완전히 압도적인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 공개 토론에다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 의견을 붙여 보니 참여자의 무려 97% 가까이가 찬성을 했고 이와 같은 결과는 KBS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라든가 비판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결과이며 실제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KBS는 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는가 불만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공영방송 수신료는 폐지하거나 인하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좋지 않게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KBS는 방망경영이라든가 편파 방송으로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고 국민들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방송 품질은 떨어지고 내부 혁신도 없으며 문재인 정부 때는 노골적으로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조국을 지지하는 시위는 헬기를 뛰어가면서 응원했으며 정권을 편듣는 미디어 프로그램을 수시로 내보냈는데요. 그리고 좌파 진영의 패널은 수십 차례 출연을 시키면서 우파 진영의 패널은 노골적으로 배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보도도 제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격려했다라는 황당한 오보를 내기도 했었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정권을 폄훼하는 방송을 내보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KBS 조직 자체도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억대 연봉자가 전체 직원의 절반을 넘는 기이한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보직도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무려 30% 이상이며 인건비 비중이 36%로 다른 방송사의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인력 감축이라던가 구조 조정에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또 미동록 TV에다가 지난 5년치의 수신료를 한꺼번에 부당징수하려고 하다가 감사원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수신료 환불도 연 4만 건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이따위로 방만하게 경영을 하면서 수신료를 오히려 3,800원으로 올리겠다라고 국회에다가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그지없고 이러니까 수신료 거부 운동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주당에서 백지 항의 서한으로 항의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KBS의 수신료 납부 개선 방안은 만들겠다라고 천명을 했으며 현재 KBS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말까인데 민주당과 한 패거리가 되어가지고 현상 유지나 하고 민주당 역시도 공영방송을 장악을 해가지고 정권을 공격을 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KBS에 대해서 냉혹한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입만 열면은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의견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정당인데 이번에 KBS 분리징수 방안에 대해서 97%의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정부 측에서 추진하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에 민주당 역시도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국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에 대해서 스포츠 press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